단원과 풍일로 약한 물면 당황 낙지 면접 소유 부장 하하 뭔데? 어? 호를 얼마다 보는지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 응? 내가? What?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내가 간피가 너 Casa 어디 불편하세요? 전혀. 내가 불편할 리가. 왠! 왠! 나 지금 쟤한테 또 차인 거 맞지? 하루에 두 번이나 차인 거야? 내 차 타고 가지. 됐거든. 판 테러 당하면 어쩌려고. 시동 걸어. 한 그루 다니다 또 무슨 일 나는 불안하니까. 볼일 있으면 그냥 불안해. 영혼 좀 닮지? 별빛이 내린다. 이렇습니다. 어? 어떻게 해? 어렵네. 누구서에 키스눅이나 인사 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위험해, 도둑이! 그새 또 쳐들어온 건가? 이번에 뭘 찾으려고 이렇게 뒤집는 거지? 응. 용기 인건리지. 이젠 사람 30분 만. 이거 요리도 되나? 선 옷이잖아. 아니거든? 정리도 하고 와! 내가 왜... 형수님! 바로 또 하십니다! 형수님? 눈 마주치지 마세요. 정권! 도둑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봐봐. 빨리 누워. 아 근데 나 진짜 괜찮아. 진짜.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밖에 있는 저놈이 귀찮아서라도 여기 못 있겠어. 그래도 치료받아야지. 너랑 있는 게 치료야. 너 심쿵. 손목 잡아. 빨리. 뭐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그럼 손목은 왜 잡아? 뭐랄까? 마음에 평화랄까? 앞으로는 항상 이러고 있자고. 그건 안 되지.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나... 아... 신비서님! 스토리. 괜찮아? 나는... 경호원의... 겨... 경호원이다! 아아악! 시... 터져! 아 씨 왜 맨날 충전이 문제야? 하기 싫지마. 너 경호원으론 훌륭하잖아. 뭐야? 후유증이 심각하다더니. 멀쩡하다 못해 빛이 나는? 나한테서 빛이 났어? 됐고. 눈 감으면 돼. 도둑이가 죽어. 이 세상에 살 수 있잖아! 살 수 없어. 도둑이. 괜찮아? 지금. 다윈 pride garant Senior. 나의 꿈을 살아줄게. 내 꿈을 살아야할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앜! 스킨십은 그렇게... 남들 모르게 해요?? 진짜지! 음! 맘 해 줘도 스파크 같다. 이제... 그만... 어오오오옹! 어? 어? 어?! 어? 시선 거야? 어, 보시다시피 너도? 응, 그런 옷 입은 거 처음 보네? 너도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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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바로 잘 거야? 한 잔 뭐 할 건가? 자야지 밤인데 그니까 어우 졸려 죽였다 짠 것도 아니면서 왜 꼬셔? 어? 응? 한번만도 그랬다간지 목에 올간 일을 치아서라도 결혼 시절에 끌고 갈 거니까 아... 아니, 나 마침 좀 있겠네 인간이 아니니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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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타자 아니... 지금은 눈에 띄지 않음? 어, 타자 세상 하찮을 텐데? 나 하찮은 거 좋아해 가자 응? 어, 도도이 잠깐만,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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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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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화찮은 것도 타자 여기서 생일을 챙기라고?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아니 고양이가 싫으면 자기는 어때? 응, 싫어 싫으면 남편은 어때? 미쳤나 봐 뭐가 미쳤지? 남편 맞잖아 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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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도도이 아, 빨리 못 하고 진짜 개판은 여기 있었는데. 왜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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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웠는데 와이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갈까. 와. 헤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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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ould be a legendary if you ask me. I love it.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your head? 휴대폰. 우리도 지을 수 없잖아. 어 미쳤나! 미쳤지? 너한테. 저리가 가 가 이게 뭐야? 대문책이 무슨 다이얼리도 아니고 아니 눈엔 뭐야 뭐야 뭐 세수 가요 남편 나랑 얘기 좀 할까 하지 않아 아니 나는 공연 준비 때문에 너 뭐야? 너 개구리야? 너무 이쁘다 남편? 라고?